오늘 코모도를 찍으러 가는데요. 우리 유나가 좋아하는 곡도 하나 부를 거고요. 유나의... 우리 무슨 노래 드렸어? 파리파리 이제 후렴은 알지? 다행이다. 후렴만 끼면 되겠다. 지금 바로 전화 줘 Give me a call Baby Baby 아니 음중에 노래방이 생겼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들었지 뭐야? 노래방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거예요? 손목을 사용할 제 성대야 진정이야 저 원래 노래방 잘 안 가거든요. 가도 조용한 노래 불러요. 파리파리에요. 저의 18번. 이제 18번은 배신하지 않을까? 시간나 멈춰라도 정말 낑곱인데 사고 쳤어도 정말 좋고 오늘 눈이 왔어요. 오늘 착장이 또 눈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덩굴이야. 오늘 덩굴이야에요 덩굴이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덩굴이야? 약간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 같은 마음으로 오래 했잖아요 저도. 손 모양이나 나와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옆에 작가 언니가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 유채꽃입니다. 유채꽃입니다. 우리 오늘 노래 진짜 많이 불렀죠? 네. 목 아파요. 목 아파요. 아니 오늘 되게 작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멤버 중에 나는 내 인이어에 철없게 생각마 이래서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뭐랑 헷갈린 거지? 나도 엄청 헷갈려. 어렵게 생각마랑 심각해지지마 이게 순서가 진짜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그 두 개가 섞인 거야. 철없게 생각마 어렵게랑 심각해랑 두 개 계속 나가고 고민한 거야 리언니까. 철없게 생각마 내 인이어에는 너무 잘 들리잖아. 철없게 생각마 오늘 미찌가 꽤 많이 와줬는데요. 우리 의상과 어울리는 흰색 라이트링 흔들어줬어.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래? 응 이거 언니도 할래? 아니 너니까 어울리는 거야. 아니야. 되게 게임 캐릭터된 기분이야. 응 맞아. 이거 하고 있으면 뭔가 무대에서 너가 원래 비현실적이잖아. 더 인연 같아. 네 예지 언니랑 리아 언니가 MC를 잘하나 저희가 셋이서 눈은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셋이 눈이 나쁘지 않게 크거든요. 나도 작은 거 같아. 누나야, 유나야 더 크게 뜰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미친 무서워할 걸? 그건 안 되지. 우리 1초만 보지잖아. 하나, 둘, 셋. 안녕. 오늘도 잘해. 화이팅. 제가 스무 살이 돼서 뭔가 성인 됐다 이런 기분을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후회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올해를 보내려고 하니까 근데 체셔로 컴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2월달을 계속 빛이랑 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시기에 딱 체셔로 앨범을 낸 게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체셔로 컴백하는 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휘진입니다. 코노돌 가서 노래방도 재밌게 잘했고요. 다만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노래방에서 너무 즐겁게 놀아버린 거랑에 목이 갔다는 사실. 저는 정말 노래방에서는 악 지르면서 놀거든요. 그래도 즐겁게 놀고 10만 원도 받았어요. 어쨌든 오늘 산업, 밑지들이 너무 원법을 잘해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줘서 즐겁게 잘 맞췄어요. 자꾸 카메라 봐야 하는데 밑지를 보느라 제가 카메라를 몇 번 놓쳐가지고 그건 좀 그랬지만 밑지들이 열심히 호응을 해줘서 즐겁게 마쳤습니다. 날씨도 추우니까 조심히 들어가길 바라겠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 방금 편지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 이 9살이래. 언니를 나한테. 오늘 나 20살이야. 언니라고 불러. 내가 사연을 읽었었대요. 쭈삼 만들 때. 이게 주변 친구들한테 찐 사랑꾼이라고 인정을 받았대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제가 감사한 게 내가 아무리 이 아티스트를 좋아했고 그 사람이 진심이 있고 뭔가 자부심이 있고 이렇지 않은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그거 다 알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다 인정할 정도면 제가 또 갑자기 더 잘해야겠는데요. 눈이 좋아졌어요. 헉! 이뻐! 제가 너무 기분 좋았고 있는 글이 제가 좀 놀랬던 글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낙엽처럼 다채롭지만 여리고 다시 만날 계절을 기다리게 하는 가을 같은 채령아.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거 보고 약간 재밌어요. 뭐랄까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해야 된가? 내가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한테 이렇게도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 너무 감사했어. 편지 너무 소중해. 집에 편지를 모아두는 박스가 있는데 데뷔 때부터 모아두는 박스가 있는데 이거 제 보물이에요. 박스 하나 더 사야 돼요. 전출? 있나? 있지요. 진짜? 우리 그것도 있다. 인터뷰. 아니 뭐 밑에서 하는데 멤버들을 직접 인터뷰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색다른 기분인데요. 그럼 먼저 앨범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도전 끝났어요. 와 끝났다. 감사합니다. 저희 첫 주차 음악중심에서도 이렇게 오늘 멋지게 무대를 또 잘 담아봤는데요. 우리 밑지들이 오늘도 진짜 많이 와줬어요. 눈도 많이 오고 새벽부터 추웠을 텐데 많이 와준 밑지들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이제 이렇게 생방송 보고 있는데 우리 빨간 드레스 리언이와 검은 드레스 리언니가 너무너무 예쁘고 진행도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너무 또 다시 음종 와서 좋았고요. 내일은 또 인기가요가 있는데 저희가 또 멋지게 수트를 차려입고 갈 테니까 우리 밑지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궁금할 거야. 안녕! 그럼 내일 만나요, 밑지. 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안녕! 안녕!